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송정 구초등학교 입니다 오늘부터 한 이틀간 계속 풀을 한번 집 빼볼까 합니다 학교 안에 지금 구역사 학교 안에는 풀이 이렇게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이게 깎아 줘야 되는데 저희들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한번 좀 깎아 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조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3일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만비로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자체는 진짜 바닥에 작년은 아닙니다 작년은 아니고 진짜 이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야 진짜 이래 풀비로 다니면서 이래 덩치가 큰 데는 내 처음이다고 생각합니다 산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